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스포 하나 하자면 오지게 팩폭을 때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던 남미세를 구해낸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재밌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남편에게 깜빡 속았어요. 알고보니까 돌싱에다가 아이까지 있더라구요.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전처한테 연락해볼거에요. 어? 원제 제혼 남편의 거짓말 전처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저희 남편은 제혼이고 저는 초혼인데 아직 식은 안올렸고 혼인신고만 마친 결혼 3개월차 부부입니다. 약 2년 동안 돌싱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준비를 하면서 이 남자가 돌싱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것도요. 이 남자가 먼저 실토를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제가 먼저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다만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 냄새가 확 풍기길래 설마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몇 번 떠봤더니 결국 본인도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었는지 자기야 미안해. 나 사실 돌싱이야. 이렇게 그 사실을 실토하더라구요. 아무리 이게 대충 눈치를 까고 즉 알고 맞은 매라고 해도 그 충격의 크기와 아픈 건 똑같았구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할지 말지 몇 달 동안 고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말고 더 이상은 숨기는 게 없었고 이혼도 마찬가지. 그 여자의 바람 때문이라고 해서 그냥 결혼까지 온 거예요. 네. 저도 제가 바보 똥 멍청이라는 거 잘 압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무조건 파혼을 해야 맞는 상황인건데 저도 그래요. 이게 제가 아니라 남의 일이면 욕을 했겠죠. 바보라고. 근데요. 이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그게 파혼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구요. 실제로 거의 몇 달 동안 엄청난 고민을 했었고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머리털이 다 빠질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믿어보자 싶어서 그냥 그 모든 걸 덮었고 결혼까지 갔던 건데요. 하... 이게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토록 아니길 바랬는데 이게 마지막이길 원했는데 저한테 숨긴 것들, 거짓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돌신기라니까 아이 있냐고. 절대 죽어도 없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도 남편이 혼자 살고 있었던 집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 전처랑 아이가 다 같이 함께 살던 집이었대요. 그리고 아이의 경우도 저한테 이걸 들켰을 때 했던 말이 내가 자기를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나 그 여자랑 이혼하고 한 번도 안 봤다. 안 봤어. 아이도 안 보고 그 여자도 안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안 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역시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처한테 아이와 관련된 연락이 오면 저 몰래 보러 갔었고 또 그게 아니라 해도 연애하는 내내 한두 달에 한 번은 그 아이를 보러 갔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물론 당연한 거고 결혼하고 지난 3개월 동안 벌써 3번이나 보고 왔어요. 저 몰래 월차까지 써가면서요. 정말 깜빡 속았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근데 결혼했으니까 그 여자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 여자한테 뭔가 급한 일이 있어도 나 몰래 연락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허락받고 연락해라. 이렇게 못을 봐갖고 남편도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사실 저는요. 이 남자가 그 여자랑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오직 하나죠. 이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정말 그 여자의 바람이 맞는 건가? 딱 이거 하나뿐이라고요. 남편한테 몇 번 물어봤거든요. 진짜냐고? 그럴 때마다 늘 그랬어요. 왜 이래? 우리가 이혼을 한 건 그 여자 바람 때문에 한 거라니까. 아니 왜 말을 안 믿어? 사실 걔가 원래부터 노는 걸 되게 좋아했던 여자고 특히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도 또 놀러다니다가 어떤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난 거예요. 내 말 믿어. 이러는데 솔직히 이제는 이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차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연락처는 모르지만 인스타 아이디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확인했을 때 이 마저도 거짓말이다? 그럼 아무 미련 없이 이혼할 각오도 되어 있어요. 저 괜찮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글을 올렸고 당연히 욕 오지게 막았죠. 그래가지고 글을 지우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원본 지킴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에 속고 속고 또 속았으면서 이 역시 거짓말인 걸지도 뻔히 알면서 끝까지 믿어보고 싶은 남미세의 애잔한 외침 이러면서 원본 지킴이 박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글쓴이가 등장을 해요. 댓글 1번 와 얘 진짜 바보 아니냐? 아니 뭐 이렇게 멍청한 거야. 생각을 좀 해. 만약 교섭권이 없는 거면 그만큼 유책 쓰레기인 거고 또 교섭권이 있는데도 안 보는 거면 그냥 인성이 썩은 건데 뭐가 됐든 둘 다 그지 같은 건데 이거를 못 놓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이야 지린다. 2번 아 제발 부탁인데 본인이 좀 멍청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 좋은 일이라도 좀 새게 듣고 사세요. 이게 뭔 꼬라지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바람난 배우자한테 지새끼를 맡기는 놈이 어딨냐고. 아이고 머리야. 대댓글 애초에 바람난 여자는 자기 새끼를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끌 끌 끌 끌 끌 끌. 3번 아니 잠깐만. 그래 처음에는 인연 사귄 정 때문에 한 번 눈을 감았다 치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런데 아이가 있는 걸 숨기고 결혼한 놈인데 이걸 알고도 그딴 게 정말 궁금하냐? 어? 이거 진심이야? 이미 거기서 끝나는 거야. 더 궁금할 게 뭐가 있어? 아우 왜 이래? 4번 놀기 좋아하는 전차가 아이를 낳고 이놈저놈 만나다가 결국 바람이 났다는 그 여자. 그런 여자가 아이를 키우겠어요? 아싸 이혼이네 땡큐. 남자한테 애 주고 지는 솔로처럼 살겠지. 5번 아 1순위가 분명 피해자인데 너무 멍청하니까 불쌍하지도 않네. 6번 아니 이런 와중에 유책이 누군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글쓴이가 등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건 남편이 돌싱이라는 사실 즉 이혼을 했었다는 것과 그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 때문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였어요. 물론 이 역시 남편이 먼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거의 다 알게 된 후에 물어보고 알게 된 거지만 즉 들킨 거지만 그렇다 해도 이때 모든 걸 엎어버리고 그냥 나왔어야 했는데 이미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파혼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또 결론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알아요. 제 인생 최악의 믿음이자 그지같은 선택이었죠. 욕먹어도 쌉니다. 여하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된 남편의 엄청난 거짓말들 때문에 제 사고도 정신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보인 것도 맞고 신중하지 못했던 것도 맞고 또 집할 직권인 것도 다 맞아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죠. 전처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워낙에 짧아서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들을 종합해 지금은 혼인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에요. 벌써 여러 명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조차도 안되면 그땐 그냥 이혼해버릴 거예요. 소송으로 끝으로 제가 그때 글을 삭제했던 이유는 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니가 들을 거냐? 너 알아서 판단해라.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라면서 이딴 글을 왜 물어봐? 야 이런 와중에 그딴 게 궁금하냐? 너 제정신이야? 등등등 이런 강한 비판이 담긴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솔직히 처음에 너무 화가 나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러는 거야? 해서 억울했지만 이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미 가슴이 다 찢겨나갔고 내 영혼도 걸레작이 됐는데 내가 왜 다친 거지? 이딴 게 궁금하다는 게 참 한심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래 내가 지금 내게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은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건 그래 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결국 삭제를 했던 겁니다. 부끄러워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바보 같은 고구막을 읽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인생 똑바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굴곡도 있으며 또 다 알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똥멍청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새벽이 오려면 일단 깜깜한 밤을 지나야 한다잖아요. 쓴이는 그저 깜깜한 밤을 지나 이제 새벽으로 가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자책은 하지 말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2번 괜찮아요. 누구라도 다 바보 같은 생각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스님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다 그래요. 뭐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인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고 앞으로 남은 50년 이상의 그 긴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3번 저는 지난 본문에서 댓글을 강하게 남긴 사람입니다. 솔직히 스님이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본심 즉 뿌리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사과를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냥 똥발받다 생각하고 새 출발하길 바라는 거 이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 인생 길죠. 그러니까 파이팅 하라고. 알겠어요? 4번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게 된 뒤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뭐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은 안 되죠. 2번 그래도 아이가 있는 건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취소도 가능해 보이는데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아시겠죠? 5번 글쓴이는 잘못한 거 없어요. 사기친 그 자식이 쓰레기지. 얼굴도 모르는 익명에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 가볍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남자도 이 정도면 다 넘어온 거 같으니까 실토도 아니야. 실토가 아닌 실토를 한 거 같은데 그냥 그 인간이 썩은 겁니다. 여하튼 이런 결정하는 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굳게 마음먹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보통 그렇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을 워딩을 세게 해도 에이 멍청아 그냥 살아라 이렇게 욕을 하고 해도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심은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 해도 도를 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거는 욕을 먹고 사람을 살린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다행이다. 쓰니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멋있을 가요 이렇게 했을 때 dr 수 보이시죠.